로엘아! 아빠가 엄청 세게 밀어버려 재밌나봐, 막 무서워 로엘이 썸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지 로엘아! 쟤이가 아파! 왔습니다! 가세요! 오! 비타민이 아, 먹지 마 오프라인 아, 먹지 마 그 꼼이야, 으라꼼 진찌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잘해 박수쳐 거기서 아잇 재밌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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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혜라 그게 뭐야 구멍이 거기 뚫려있네 오 오 발견했어 네 아잘했네 오 잘했네 오 거기 구멍이 있다 오 그렇지 그렇지 올라왔어요 로얄이 로얄이 엄청 잘 걷네 오 로얄이 우리 오리 이게 오리지 오리 아 오리가 뭐라고 했죠 로얄이 로얄이 이리 와보세요 오이구 오이구 어이구 앉아야지 위험하네 올라갔어 맛있어요? 루엘 애기 맛있어요?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예? 다 먹어버렸어요 어리둥절 내려버렸어 도혜리는 그거 흔드는 걸 좋아하더라 탈거야? 거꾸로 탔어? 그것도 편하겠다 등받이도 있고 저도ças bent 고마워요 그게 뭔 소리야 바로 해라 아이고 감사합니다.